도착 도착 야 여기 아마존 아니야? 파우 파우 디넬 디넬? 오케이 오케이 아 뭔가 나 20kg 하는거 아니냐 나 또 20kg라 그러지 내가 형이야 그건 알고 있지? 뭐야 완두콩? 아니 뭐 다 이런게 다 있어 하나씩 구비되어 있어요 마켓 가자니까 안가고 여기서 그냥 따먹는대요 이걸로 요리를 한다는데 무슨 요리를 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도와드릴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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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비 베이비 안다와줄텐데요 오히려 도움이 안되나봐요 가만히 있을게 어덜트 어덜트 집이 저기있으면 내려와서 여기 갑자기 농장 갑자기 강 갑자기 저기 튈어 이걸로 요리하는데 무슨 요리하는거지? 나케미 그걸 강조하네 약간 프라이드가 있네 그치 너 프라이드있지 솔직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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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게 유기농이여가지고 그때 끝에 당연한 소리잖아 응 당연한 소리 오우 코코넛? 야 아 홈 어 야 홈? 오케이 오케이 야 렛츠고 야 지금 가 지금 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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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먹어? 사바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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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글리시 잉글리시 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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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바상 키테보 와바상 키테보 와바상 키테보 와바상 키테보 일본인 이름 같은데 와바상 키테보 잘생겼어야 돼 잘생겼어야 돼 여기 왔어요 귀여워 어 저거 바이바이 안녕 와 귀여워 하하하하 얘 뭐야 얘이뭐야 얏게 귀여워 얘이뭐야 либо 너무 귀여워 웃는거 봐 감사합니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이오 오케이? 이오 오케이? 이오 오케이 와아 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면 형이라고 해야 돼 오 뭐야 왜 여기있어 노 스퀘어 와 진짜 크다 토실하라 토실해 이거 한다고 진짜로? 코코넛 열매 보더니 와 왜 이렇게 빨라 코코넛 열매 보더니 먹고 싶네요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저렇게 올라가요 제 나이가 한 24살인데 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형 조심해 야 무섭지가 않나? 와 진짜 대단하다 와 끝을 볼 줄 아는 놈이구만 어? 먹고 싶다니까 저기 위에 있는 거 다 따는구만 아주 끝장 끝장 쌤쌤 루왕프라방 루왕프라방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와 나 끝? 끝 와 진짜 단단하다 괜히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고생하게 만든 것 같은데 오케이 끝 오케이 뭐야 우와 완전 말랑말랑해 우와 우와 완전 말랑말랑해 우와 우와 꽉 찼어 꽉 찼어 꽉 찼어 꽉 찼어 와 와 와 달달해 달달해 유 유 유 야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와 달달해 와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와 유기농이라고 또 와 유기농에 유기농에 그 프라이드 있다니까 진짜로 원 투 코리아 코리아 응? 노 노 라우드 타일랜드 위헨난 예스 오늘 캠핑은 안 하기로 했고요 이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자라고 허락해 주셔가지고 팍 먹이 주시는데 와 와 어머니 와 칼 무서워 형 와 넌 좀 무섭다니까 진짜로 나한테 오지마 바이바이 와 와 애들 너무너무 좋다 여기 애들 진짜 저를 약간 좀 신기하게 쳐다봐요 근데 외국인이 여기 오는 게 흔하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봐요 진짜 와서 그냥 앞에서 사진을 찍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해가 지거든요 선셋 귀신이기 때문에 선셋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인원들과 함께 아 맥주 필수죠 선셋은 맞지? 맞지? 네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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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얘네 심지어 여기서 머릿감아요 여기서 머리감고 다해요 여기 강에서 되게 정겹고 뭔가 낯선 곳에 왔지만 낯선 곳에 온 느낌이 진짜 정말 안 나는 게 너무 반겨주니까 저를 니 자키 덕분에 진짜 너무 반겨주니까 진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 수평선 사이로 산과 그 산 밑에 그림자 보이잖아요 그게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이 친구가 지금은 채키랑 아는 사람인가봐요 그래서 원래 보트 넘어가는 데 한 천 천오백 원 내는데 꿈처럼 타고 있어요 지인버프 지인버프 나이? 이름은 나이? 이 친구가 보트장 29 2 9 쌍꺼 쌍꺼 쌍쌍 쌍쌍 저는 이렇게 산셋을 감상하다가 가서 저녁 먹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경험을 할거라는 상상조차 못하잖아요 보통 근데 너무 뜻밖의 경험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라오스는 좀 라오스라는 나라가 좋다기 보다는 라오스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헤어스타 제 맥주 두 병을 한 20분 만에 먹으니까 어.. 취하네요 취했습니다 근데 배고파요 술 마시면 주사가 없거든요 그냥 똑같은데 그나마 주사라고 하자면 그.. 먹심 되게 배고파져요 진짜 이야.. 무슨 놀이랄까요 과연 이 굴소스는 어느 나라를 가도 항상 필요한 존재 간장이랑 소금 이게 무슨 요리지? 그건 내가 갑자기 갑자기 미쳤다 진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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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 숟가락 어느 레스토랑에 가도 이런 숟가락 밖에 없어요 아이고 이거 이 친구가 만들었고요 이거는 마마방 이렇게 만들었대요 아이고 아이고 와 되게 예쁘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수국 고수국 고수국입니다 고수국 밥을 찍어 먹는데? 난 따라 먹어 봐야 돼 고수국 뭐다 와 나 혼자 카포들 안돼 고수국 고수국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이씨 미치겠다 진짜 어이씨 살려주세요 나 죽이지 마 라오스는 이게 종교적인 의미로 칼을 두고 잔대요 머리 만드는 귀신 무서워하냐고 물어봐가지고 전 귀신은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귀신 때문에 하는 거네 내가 있는데 귀신 왜 무서워 칼이 더 무서워 칼이 더 무서워 다음에 자 볼게요 내일 살아나면 영상 켜겠습니다